뭐지? 이렇게 앞에 보면은 앞을 확 이렇게 으악 흐리지 마세요 응? 아 눈 아파 나 눈이 왜 그러지? 갑자기 눈이 이쪽 눈이 확 딱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재가 들어갔나 해서 이제 물로 씻고 나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눈은 점점 붓고 그러니까 저녁부터 계속 눈에 재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불씨 살리고 계속 하다가 초롱씨 같은 경우에는 오닥불 앞에서 불을 피우다가 눈이 갑자기 아프고 눈물이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라든지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들어서 그에 필요한 약품을 구비해 갔었고 눈에 점안액이랑 안연고를 바른 후에 뭐 좀 빠지나? 뭐지 이거? 왜 그래? 들어갔어? 왜 눈에 못 들어갔니? 난 눈이 안 떠져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